정우철 김달쌤입니다. 이 문제 질문 주셔서 풀어보려고 짜란 하고 나타났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관련된 문제인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분석해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깨알시언어 특강을 들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 보면 이 문제 그대로 질문 주신 거 그대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어떤 컴퓨터에서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컴퓨터에서는 런타임 오류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 질문 주신 거 이 위에 보면 이 함수의 원형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int len character 곱하기 p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세미콜론 해가지고 이게 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메인 함수가 위에 있잖아요. len이라는 함수 위에 메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len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메인 함수 위에다가 len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럼 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p1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p1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20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00번지이다 라고 주소값이 들어가고 실제로 메모리상의 100번지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 2022가 들어간다. 2022가 들어간다. 여기가 100번지다라고 했을 땐 여기는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2를 만들어 놓고 포인터 변수 p2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2022.07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2022.07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200번지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메모리 공간의 200번지에는 이 안에는 여기에 2022.07 2022.07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맨 끝에다가 난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없다. 라고 해가지고 널 문자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널 문자. 나는 이제 더 이상 값이 없다라는 널 문자를 붙이게 된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시연어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널 문자가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컴퓨터에서는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안 돌아가. 안 돌아가. 혹시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다 뒤지게 맞아야지. 안 돼. 이거는 정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출제가 안 될 거고 얘 자체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들어갔냐. 여기가 A값이 아니라 P1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P2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런타임 오류가. 이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서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포인터 변수의 값을 그냥 정수값에다 집어넣어. 못 넣는단 말이에요.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는 아마 출제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정수값을 출력을 하는데 L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L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두 함수에 리턴된 값을 더해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LEN이라는 데서 뭐를 하느냐. 처음에 P1을 넘기니까 A 넘기는 거 아니에요. P1을 넘겨야 돼요 사실. P1을 넘기게 되면은 P1은 지금 값이 얼마예요? 100. 100 번지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100 번지의 값이 어디로 넘어가요? P라는 지역변수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변수예요. 지역변수. LEN이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지역변수. 그럼 P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100 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게 되는 곧단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 INT 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초기 값으로 0 값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while. while이 뭐예요?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반복을 해라. 그럼 조건이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의 값이에요. 그죠? P의 값.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0이란 말이에요. 100 번지의 값이라고 하니까 100 번지가 여기라며. 100 번지가 여기에 값은 몇이에요? 2란 말이에요. 2022가 아니라 여기가 100 번지, 101 번지, 102 번지, 103 번지가 되는 거니까 100 번지의 값 하니까 얘는 2란 말이에요. 2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어? 같지 않아. 긍정기잖아요. 2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어? 같지 않아. 같지 않으니까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하겠죠. 자 P++ 하게 되니까는 100에서 101로 바뀌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R++ 하게 되니까는 R값은 1값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야 되겠죠. 왜? while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인데 지금 현재 조건이 만족을 했잖아요. 2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으니까 같지 않니? 어? 같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지금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을 봐야 되겠죠. 101번지의 값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101번지,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 0이란 말이에요. 0. 0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0은 0이지 널이 아니에요. 0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어? 같지 않아. 긍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P++ 하게 되니까는 P값은 102가 되는 거고 R++ 하게 되니까는 R값은 2가 되게 되는 거라.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P의 값이에요. P가 가지고 있는 값은 102란 말이에요. 100, 101, 102. 요기네, 2네, 2. 그래서 2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어? 같지 않아. 같지 않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P++ 하게 되니까는 P값은 103번지가 되는 거고 R++ 하니까는 R값은 3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 103번지의 값이란 말이에요. 100, 101, 102, 103. 103번지의 값은 2죠. 2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어? 같지 않아. 긍정의 의미가 되니까는 밑으로 떨어져서 P++ 하게 되니까는 P값은 104가 되는 거고 R++ 하게 되니까는 R값은 4가 된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가서 조건이 만족하니까 올라가가지고 P의 값이에요.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은 104번지가 되는 거죠. 100, 101, 102, 103, 104. 104번지의 값은 널문자예요. 널문자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아니 같아. 이제 부정이잖아요. 널문자하고 널문자하고 같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같아. 라고 된 거죠. 앞에가 아니잖아요. 아니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건이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이 거짓이 됐기 때문에 이 R문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R값을 리턴 시킨대요. R값은 몇이에요? 4잖아 4. 그죠? 4값을 리턴 시켜가지고 여기에는 4라는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N이라고 하는 거 L, E, 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길이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길이값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값 4개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길이값 두 개를 더하니까 여기 6 나오니까 4 더하기 6 하면 10이지.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돌려보게 되면 컴파일을 보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10이라는 결과값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 뭐뭐의 값 이것만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절대 틀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 질문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좋은 질문으로 웃는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